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심우칠조상서로 이름을 높이 올린 인터넷농객 진인 조은산이 1월 11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한국의 룰라가 되고 싶다면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대경 실색할 발언이지만 항상 진인 조은산의 글에는 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핵심 메시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논평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페이스북 피드를 보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민주주의의 위기편을 꽤 관명 깊게 보신 것 같다 짧은 그의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러한 그의 모순된 사고방식이 엿보여 나는 가끔 그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다 또한 촛불 기덕근 청산 같은 단어들이 자주 보이는데 나는 그가 말하는 촛불이 광화문의 촛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것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가 말하는 기덕근은 도대체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제와 붕어와 개론의 창시자이자 입시 비리의 종결자 조모씨를 말하는 건지 아픔과 치유의 기생충 윤모씨를 말하는 건지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억대 연봉의 귀종 머머를 말하는 건지 수도권 요지에 집 몇 채씩 사놓고 집값을 올려 자산불리 계열 중심 정부 고위관료들과 무슨 당 위원들을 말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계속 진일산 조은산 씨의 아주 예리한 그런 발언은 계속됩니다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나중에 이놈이 되는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세상 속 국민은 단지 촛불을 던져야 한다는 것 하나다 또한 유력 대권 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가 내놓은 모든 발언들이 어느 한 계층에 막대한 희생 없이는 성사불가능한 극단체 같아서 나는 자주 아찔함을 느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더욱 두려워지는 순간은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표심을 확보하고 나선 그가 재정건정성과 포퓰리즘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으며 예를 들어서 부천시는 받지마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지야들 적폐 지지층을 상대로는 꽤나 달콤한 은사와 직설적 합법으로 감성마저 자유자재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걸솜씨도 깔끔하다 그가 직접 쓴다는 조건 하에 다시 진인 조은산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에 따른 공방이 치열하다 그리고 또다시 이재명 도지사가 그 중심에 섰다 평소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 대출 등을 뿌려대고 말기식 정책에 골몰해온 그가 빠지는 게 더 의식한 싸움이었으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의 참전은 자연스럽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반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내가 길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나는 가장 효과적인 재정집행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믿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걸 빌려서 재난지원금 논란에 모취하다 같은 이재명 도지사 또한 줄기차게 주장해온 그의 기본소득론에 관해서 그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한다 상당히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제안일 수 있지만 극히 현실적이라 자부한다 계속해서 지닌 조은산의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 감히 권한다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농담이 아니다 이것은 진심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까지 언급하시는 걸 보면 룰라를 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의 룰라다 다 슈바가 되고 싶지 않은가 노동자 출신의 룰라는 급진 좌파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이어 대선에 참패했으며 결국은 중도적 이미지로 세신한 이후에 브라질의 3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무려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앞섰음에도 당시 브라질 국민들은 반기업 정서와 기업과 노동자 간 분열로 사회 혼란을 이야기할 룰라의 급진적 정책들에 대해 반기를 들은 것이다 이 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대선에 기꺼이 출마하시겠다면 이건 어떻겠는가 나는 조건부 기본소득을 제안하겠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부득이 기본소득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정하시되 이미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및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한정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나는 경제의 성장과 소득의 분배를 두 마리 토끼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배 정책 또한 시장으로서의 유입과 재순환을 통해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을 통해 월소득을 늘 수 있다면 많은 미취업자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대폭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세수 확보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나는 나의 제한이 재정건정성 따위는 일체 무시하고 미래 세대에게 거침을 따는 길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이재명식 복지정책보다도 수십 년은 앞서 나가는 진일부한 생각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가한 경제활동 인구의 선순환을 위해 기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확장을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의 학대를 유도하는 신기업적 정치인으로서의 전향을 제한한다 그 이후에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 관계상 또 오늘 방송의 요지하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논평과 전망은 이렇습니다 지닌 좋은 사안의 좋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열차에 올라타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열차에 이미 올라타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나 국가가 포퓰리즘 공짜 점심을 즐기는 그런 기본 노선을 선택하고 나면 그것을 역주행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방향선회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 선극은 보궐선극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공짜 점심을 향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공짜 약속을 향한 치열한 그런 경쟁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보건되는 포퓰리즘의 질주에서 선두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마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포퓰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맨 처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후보들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따라서 더 많이 더 선도적으로 더 공세적으로 공짜를 약속하는 그런 대열에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국인을 볼 때 제 자신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나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때나 뭔가 마지막까지 가보는 극단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어쩌면 우리 몸 안에 유전자처럼 또아리를 털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북쪽을 볼 때마다 그 수만 공산주의의 유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수십 년을 넘어서서 공산주의보다 더 극단적인 수령체제를 가지고 정권을 영위하고 있는 걸 보면 조선조의 성리학으로서 나라가 망가지던 그 광경과 오브랩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 사례나 한국의 특성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을 두루 이렇게 엮어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극단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께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을 승리학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극단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런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상태에서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에서 이재명 지사가 왕성한 활동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고 다만 이번에 좋은 글을 쓴 진인 조은산의 글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가서 안 된다 절대로 그런 길로 들어서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당위의 세계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당위의 세계지만 현실과는 분리될 것으로 봅니다 현실은 그런 당위론을 주장하는 많은 그런 성각자와 전문가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경고와 전망과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과 다수의 그런 시민들에 이끌려서 한국은 극단적인 포퓰리즘 열차를 타고 질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결과는 알았을 때 다 생각을 해야겠죠 망가짐인데 어느 정도 망가지겠느냐 그것만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길을 지속했을 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 그 길을 그런 열차를 내려오기로 결심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 사회라는 것은 개구 다수결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